자 그럼 지금부터 이 mixIn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 mixIn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와 모듈의 관계 예요.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. 자 우선 저는 mixIn을 실습하기 위해서 mixIn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1.rb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수업에서 살펴봤던 multiple inheritance 즉 다중상속의 예제를 이 오른쪽에다가 split right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겠습니다.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취지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 됐어요?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상속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짝만 리뷰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c3라고 하는 이 뭐죠? 이 객체는 음 c2와 c1을 다중상속하고 있어요. 그리고 c2에는 보시는 것처럼 c1 underbar m c2에는 c1 underbar m 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메소드가 각각 들어있죠. 즉 우리가 c3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메소드들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다중상속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 예제의 이야기입니다. 자 그런데 루비는 이것과 똑같은 것을 믹스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자 우선 이 c3와 똑같은 역할을 할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. 클래스 그리고 그리고 그냥 이 클래스의 이름은 c라고 할게요. 그리고 c and 자 이렇게 해서 루비의 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루비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c2와 c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. 즉 어 루비에서 다중상속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어떤 객체 안에 모듈의 함수들을 포함시키는 다시 말해서 믹스 인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다중상속을 루비는 지원합니다. 자 모듈 그리고 m1 이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and 그리고 역시 모듈 m2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and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두 개의 모듈이 있는 상태죠? 자 이 상태에서 제가 df m1 모듈에 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. 그리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m1 underbar m이 출력돼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리했습니다. 자 그리고 m2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과 출력 내용을 달리하고 있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러면 c c 라고 하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루비에서 c라고 하는 클래스를 instance한 결과가 이 변수 c가 되겠죠? 그리고 이 변수 c가 가리키는 c클래스 n은 c.m1 underbar m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출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. 그리고 m2 underbar m이라는 바로 요 메소드가 뒤에 괄호를 할까요? 괄호 여러분 생략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? 너도 좋고 생략해도 되고 자 요렇게 했을 때 c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호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c에다가 include m1 이라고 하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동시에 m2 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얘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m1 m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도 뭐 아주 100% 알고 있진 않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c라고 하는 요 인스턴스에 m1 underbar m 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일단은 c라는 클래스 안에 m1 underbar m 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찾겠죠? 근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m1 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 m1 underbar m이 있는지를 찾았더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호출해서 그 결과를 출력한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 c1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m1 underbar m m2 underbar m 이라는 메소드를 마치 c1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믹스인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?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믹스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살펴보죠 이 그 그 감사합니다.